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표정이 약간 문제가 되네요. 굉장히 너무 많지만요. 백정신 아닌 줄 알았어요. 어머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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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사실 살짝 셔틀콩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이 나긴 해요. 대두부털 셔틀콩 같네요. 사실 뭐 연기자 분들이나 가수분들은 의상에 문제가 생기면 약간 좀 위험하잖아요. 그런데 개그맨들은 의상에 문제가 생기면 방송에 더 재밌게 나오겠다.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개그맨들의 씨를 한 번 말해봤습니다. 그래요. 아니 뭐야. 그 뒤에 뭔가 백목이 있는 게 아니라. 그냥 개그맨 입장 그렇다라는 거. 여쭤본 김에 박성웅 씨. 제가 한 무명이 한 8, 9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이름을 알게 된 계기가 머리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게 됐었어요. 처음에 이제 무영검이라는 이제 또 무협 액션 영화를 하셨는데 거기서 대본을 딱 보고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역할이 팔 쏘는 사람이었어요. 단양옥수라고. 그런데 저도 이제 가서 오디션을 보잖아요. 말을 많이 하고서 그랬는데 그날 컨디션이 좀 좋아서 잘 했나 봐요. 감독님이 더 좋은 걸 주겠다. 그래서 이제 스님 역할. 나쁜 스님.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설득을 당했죠. 이게 더 좋은 거다. 해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머리를 밀러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계약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미셨어요? 왜냐하면 또 딴소리 할까봐. 나 밀었어요. 딴소리 하면 안 돼. 어머 어머. 우와. 진짜. 진짜.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. 네. 자세히 자세히. 자세히도 나와 있습니다. 맞아요. 기억나요. 아이의 머리가 하나도 없게 그냥. 다 미신 거예요. 그런데 저 문신인가요? 뭐 머리에 이렇게 글씨가. 저게 이제 설정이. 다져서 버린 전이다 왜. 죄송해요. 아니 뭐 자충우동 뭐 이런 거. 자충우동. 자충우동. 찍는 데만 2시간. 그러니까. 찍는 데만 2시간. 그냥 참 잘했어요. 도장으로 막 이렇게. 아유 진짜. 세왕사신기인가요? 네. 그러니까 이 무영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감독님이 보시고서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주무치를 해라. 이 머리가 정말 귀여워요. 맞아요 맞아요.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. 그렇죠. 아니 카리스마가. 맞아요. 본인이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. 그 분장팀 형이 성웅 씨 이번에 나한테 좀 맡겨줄 수 있냐.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. 했는데 갑자기 바리깡이 들어오더니 여기를 윙 이렇게 파는 거예요. 어? 하고서 뭐 하시는 거냐고. 아 이번에 한번 맡겨달라고 내가 한번 잘 할 테니까. 그래서 양 옆머리를 파고 위로는 세우고 밑으로 이제 뻗친 저런 머리를 했는데. 방송에 나가고서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더라고 머리에 헤어스타일 때문에. 그렇죠 반응 좋았어요. 네 그래서 저 머리 때문에 결혼도 하고. 맞아 저 작품에서 만나셨죠. 네 저 작품에서. 저 작품에서 이제. 사모님을. 네 배우 그 신은정 씨. 저 머리하고 만나기 쉽지 않은데. 자 그리고 김 씨가 백정 씨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다고. 네 백정 씨 오셔서 제가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눈이 오셨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저도 뭐가 들으실지 모르거든요. 아 왜요. 제가 먼저 뜯어볼게요. 네. 어? 뭐야 이거. 다 음악까지. 아 이게 뭐 선물이야. 이 바람 같은 사람. 이 거지 같은 사람. 계속해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. 조금만 가까이 와. 조금만. 한 발 다 날아냐. 수발도만 가는. 날 사랑하는 날. 지금도 옆에서. 그 남자는 혼자. 아 좋아. 아 왜 나 혼자. 날 보고 이렇게 바라봐 보면 본가 이 바람 같은 사람 이 꽃이 같은 사람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하우 조금만 더 하는 거야 조금만 하우